사형 집행 이슈와 함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의 수감생활이 굉장히 문란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치부의 한송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건가요? 지금까지 좀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문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해 소동을 벌인 사형수 A씨 이야기인데요. 사형수 A씨는 교도소 내 의료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목에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사형수 B씨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내 음식을 주니까 이 음식에 정신과 약을 넣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교도관 얼굴에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이런 분들 이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성과 노약자 20명 살해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유영철 같은 경우에 종종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영철은 2011년에는 교도관 목을 조르거나 2014년에는 소지품 검사를 하러 들어온 교도관에 멱살을 잡고 폭행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명을 살해한 정주영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데요. 이 수감 생활 동안 플라스틱 파이프 20개, 30개를 모아다가 사다리를 만들어 탈옥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 징역 10개월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이 수감 생활이 너무 불량해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를 어떻게 모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취재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교도관들도 이런 사형수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사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입니다. 물론 모두가 수감 생활이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수감자들보다 관리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 사형수들은 원칙적으로 독방 생활을 해야 하고 이 사형 집행 전까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다른 수감자들처럼 노역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역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어쨌든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수들은 독방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수감 생활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보다 1인당 관리 비용이 조금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사형수 1인당 밥값, 의료, 의료비 등을 합치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지금 사형수가 59명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연간 약 18억 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 겁니다. 18억 원이요? 네. 적지 않은 액수인데.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죠? 그게 김영삼 정부 말 1997년 이때입니다. 이때 신문을 찾아봤었는데요. 이때 마지막 사형 집행 때 23명의 사형수가 무더기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일면에 대서특별할 내용일 텐데 이때 신문을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를 봐도 27면 신문 저 뒤쪽에 조그맣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경향 신문을 봐도 21명에 조그맣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죠. 실제로 사형 집행의 의지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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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